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2024년 총선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국힘이 대표할 것 같습니다. 그냥 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에 인요한 씨가 뭐라고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여당 총선기획당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제들 손을 못 보면 그냥 대패합니다. 그런데 대패할 그냥 구체인 결심을 여당이 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냥 본인이 그냥 레임덕이 뭡니까? 그냥 식물대통령으로 그냥 자리 잡을 생각을 굳게 한 것 같아요. 잘못하면 탄핵당할 수도 있는 거고. 여당에 이거 다 써잘데기 없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사전투표일을 조작할 거니까? 사전투표일을 조작해가지고 선거결과를 안 만들겠습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선거결과를 이렇게 만들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도궐선거는 너무나 뭐죠? 고마운 사례입니다. 이렇게 표를 조작해가지고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35포션을 조작한 역대 사상 최고의 이런 부정성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후보별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의 차이값을 구해보게 되면 뭐 17% 8% 18% 22% 이런 말이 안 되는 예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 짓을 꼭 같이 할 겁니다. 2024년 총선 전망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선거부정에 선거부정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다음 선거부정의 분석의 출발점 시작점이라는 부분들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의 차이값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차이값 이게 여러분들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게 이게 2024년 총선입니다. 여러분 여기 왼쪽이 있죠 왼쪽 이게 출발점에 기준점이 있어야 될까 기준점은 2020년도 4.15 총선을 모든 여러분들 2020년 총선 결과 예측지에 기준점을 작습니다. 이게 왼쪽이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이 기준점에서 뭘 가정하는 거 하니까 사전투표율을 조작 안 한 것으로 가정하는 겁니다. 0%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전혀 조작하지 않는 상태가 2020년도 4.15 총선인데 그 그래프가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그래프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0%입니다. 그런데 2024년 총선은 뭐라고 가정하는 거 하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을 조작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 분석은 모든 것의 출발점은 2020년 4.15 총선을 기준점으로 한다. 그때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전투표율 뻥튀기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조작값을 0%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7.64% 7.64% 맞죠 가만히 계시 보시죠. 7.49% 7.49%입니다. 그래서 그냥 7.5%를 조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오른쪽 오른쪽은 이 오른쪽이 7.5%를 조작했을 때 차이값이 바뀌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왼쪽은 4.15 총선 오른쪽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만큼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했을 때 다르게 얘기하면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었을 때 이걸 여러분들 비교하는 겁니다. 0% 7.5% 여러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국힘당이 패배합니다. 여기에 강남 3구에서도 4.15 총선의 강남 3구에서는 여러분들 대부분 국힘당이 살아남았습니다. 지역구에서 8군대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2024년도에 사전투표율을 뻥튀기를 해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민주당 함께 여러분들 넣어주게 되면 세 군데밖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세 군데밖에. 강남 3구에서도 아슬아슬한 경 간격으로 나머지는 다 패배하고 세 군데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24년도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패배합니다. 송파구 병 송파구 얼 이런 데 다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초구 갑은 2024년도 살아남고 서초구 얼은 패배하는 겁니다. 강남구 갑은 살아남고 강남구 얼은 패배하는 겁니다. 강남구 병은 살아남고 세 자리밖에 못 얻는 겁니다. 조작이 이렇게 이러면 겁난 겁니다. 다른 데에서는 변함이 없고 조작을 하면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냥 대패하는 겁니다. 대패. 조작 앞에 장사가 없는 겁니다. 조작 앞에. 조작을 하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군데만 남는 겁니다. 서초구 갑하고 강남구 갑하고 강남구 병만 살아남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지는 겁니다. 공천을 어떻게 하고 쌩 여러분들 야단을 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인요한이 와 가지고 무슨 핵신위원회가 아니고 핵신위원회 할아버지를 도입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단 가정은 2020년 4.15 총선에서는 가짜 사전투표율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투표율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뻥튀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율 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뭐죠 더블당하게 여러분 더해 주게 되면 국힘당이 대패를 하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 8석을 차지했는데 여러분들 대패를 해 가지고 세석 정도를 건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세석 정도를. 뭐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거 아니까 2018년 또 서울구청장 선거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24자리 가운데 한 자리 남고 다 더블당하게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조작 앞에 대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시 한 번 보시게 되면 이 보시죠. 이거를 2024년 총선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와 득표수 변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투표율을 1%만 여러분들 뻥튀기 하더라도 국힘당이 현재 8석부터 7석으로 여러분들 떨어지게 됩니다. 어디가 위험한지는 다 여러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가지고 국힘이 여러분들 7%정 7 이번처럼 7.5%정도 조작하게 되면 국힘의석이 3석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3석으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제야전문가는 7.5%정도 조작할 거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더 위로 올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야전문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저는 이 사람들은 눈 감고 뭡니까 국민들이 악소리하든지 관계없이 더 올리게 되면 대패하는 겁니다. 대패. 3석까지 줄어드는 겁니다. 국힘당 사람들이 이거 모니터링 하고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너희 다 죽는다 이야기야. 무슨 뭐 인요한이 들어와서 핵신이 아니라 우핵신이 하라비를 불러와라 이야기야죠. 사전투표 제도 여러분들 개선 안 하고 지금 선거 그대로 하면 조작범들이 뭡니까 그냥 놀이터인데 어떻게 너희가 이길 거고. 여러분 얼마나 적나라합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 7.5%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한 것만큼 올린 겁니다. 저는 그보다 더 할 거라고 봅니다. 2002반 총선에서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만큼 사전투표율 여러분들 끌어올린 다음에 가짜 사전투표자토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반기 여러분 더해 주게 되면 의석이 몇 석 남는다. 세 석 남고 전부가 다 더블당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정치평론하는 사람처럼 무슨 감 촉 이런 거 말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아니까 너 그 숫자 한 봐라 숫자. 너 그 서울법대 나온 놈들도 많을 테니까 숫자라 한 봐라. 너가 어떻게 대표를 할 건지. 장사 없다 조작하는 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만큼만 조작하더라도 현재 국민의힘이 서울에 여러분들 사전 49개 지역구 의석 가운데 8석에서 3석으로 줄어든다. 여러분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건 전국을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전국을 분석하면 누가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강남 상구도 여러분 다 흔들리는 겁니다. 서초갑 강남갑 강남 병정도 남고 나머지는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권영시가 여러분 운좋게 올랐던 용산구도 여러분 다 앞에 여러분 다 대표하는 겁니다. 권영시는 안심하겠죠. 나는 뭐 안 되겠나 천만의 말씀 당신도 떨어진다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운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무지합하게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투표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권영시가 용산구에서 올랐지만 당신은 오를 수가 없다 이야기죠.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다 이야기죠. 2020년 총선 너희 전망 한 번 봐라. 왼쪽이 4.15 총선이고 4.15 총선에서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전 투표율을 조직적으로 뻥튀기는 안 했는데 바로 그 신기술 신병기를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손을 보였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 방법을 써도 국민들이 찍소리 못하고 윤 대통령이 입 딱 담으니까 이거 뭐 화끈하게 써도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더블당 1당 체제를 구축하겠죠.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가정은 출발점은 4.15 총선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딱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2024년 최종 결과입니다. 다 패배한다 이야기죠. 세 군데 건질 거다. 세 군데 겨우 건질 겁니다. 7.5% 하면. 5%만 여러분 조작하더라도 내 자리밖에 못 차지합니다. 국힘이. 이렇게 여러분들 사전 투표를 뻥튀기 해 가지고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위험한지. 이게 굉장히 정교한 모델 과제를 만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냥 나오는 대로 씨버린 여러분들 그거는 그게 아니죠.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이 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7.5%를 조작했을 텐데 7.5% 보시죠. 이게 7.5%거든요. 여러분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0%로 딱 조정하면 그래프가 홀쭉해지지 않습니까. 홀쭉해져 가지고 여기 강남 3구에서는 다 국힘당이 살아남거든요. 국힘당이 다 살아남거든요. 그런데 5%만 한번 조작해볼게요. 5.0% 여러분 5%만 조작하더라도 여러분들 한 둘 셋 네 자리밖에 못 차지하는 겁니다. 5% 조작을 하게 되면 강남구 병에서 패배한 겁니다. 송파갑 송파흘은 당연히 패배하고 5% 조작 이게 5%를 조작하게 되면 5%를 조작하게 되면 서초갑 아주 아슬아슬하게 서초을 강남갑 강남 병 정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7.5% 정도 이번에 강석우 친장 보고 을 쓴 것처럼 여러분들 보시죠. 7.5%만 조작하게 되면 조작하게 되면 다 패배합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세 군데만 남습니다. 서초갑 강남갑 강남 병만 살아남고 전패배죠. 국힘당이 전부 다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갑을 어떻게 이었냐에 따라 가지고 승부가 3% 한번 해볼게요. 3%만 투표율을 3%만 뻥튀게 하게 되면 3% 여러분 3% 보시죠. 3% 3% 여러분 3% 조작하게 되면 국힘당이 여러분들 서초갑 서초을 강남갑 강남갑 강남어른 여러분들 아슬아슬하네요. 강남 병 그다음에 권영시가 여러분 살아남았던 권영시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용산구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권영시는 나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부정성도 해도. 서울 지역구 여러분들 한 자리 얻으려고 길을 쓰는 사람 공천 받기 위해서 길을 쓰는 사람들은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은 이번에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인수 기준으로 투표율을 한 5% 정도 7% 7.5% 조작하게 되면 현재 국힘당이 갖고 있는 서울특별시 지역구 49개 자리에서 8개 자리에서 세 자리로 줄어듭니다. 세 자리에. 전폐하는 겁니다. 강남 3구에서도 뭐죠. 세 자리밖에 못 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목한 현실이 민간인들이 다 노력해 가지고 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건 그냥 말로 하나지 않습니까 말로 다 숫자를 분석해 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5%만 조작하더라도 국힘당이 49개 자리에서 세 자리 빼고 전폐한다. 46개 자리를 더블당이 차지한다. 그런데 너희가 무슨 수로 조작하는데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무슨 인요한이 불러가면 무슨 핵신을 한다. 사전투표를 핵신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것. 방송 중에 이제 다른 지역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텀텀이 매일 빠지지 않고 다른 지역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서울 지역의 여러분들 전망치입니다. 대개 상식적으로 7.5% 정도를 할 걸로 봅니다. 제야 전문가는. 그런데 저는 더 올릴 걸로 봅니다. 조작값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5% 정도 부풀리게 되면 국힘이 세 자리를 제외하고 전폐 46자리를 더블당하게 뺏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한 5% 정도부터 시작이 되면 개헌선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는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비례대표를 포함하게 되면 이 선거 사기시력들이 사전투표율을 5% 정도만 올리게 되면 그러면 개헌저지선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5% 정도. 5%라는 것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7.49%보다 훨씬 낮은 투지입니다. 5% 정도 조작하더라도 개헌저지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저지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엄청 높은 겁니다. 지금 선거결과가 이렇게 상황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패배의식을 심어주겠다 그게 아니고 사전투표제도 개선 못하고 지금대로 하면 그냥 대패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될 거고 잘못하면 탄핵당할 수 있고 국민들은 그냥 생고생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고치는 일이 목숨을 걸어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다들 공청에만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보 천치가 돼버린 그런 나라가 됐는지 죽는 길로 가는데도 뭐죠. 이렇게 죽는 길로 가는 걸 가렵게 줘도 그냥 뭐 그냥 다 엥 엥 이렇게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3만 7천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선거였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부정선거 기법이 도입된 최초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시작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을 뻥튀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뻥튀기 0. 0에서 시작해가지고 10월 11일 강수구청 보궐선거처럼 7.5%가 조작됐을 때 국힘당에 몇 석이나 건질까 분석을 해보니까 3석 지금의 8석에서 3석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46대 3이 되는 겁니다. 지역구만 따지게 되는. 그럼 개헌저지선은 어느 선에서 무너뜨릴 수 있느냐 사전투표율 5%를 넘어서게 되면 개헌저지선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5%에서 여러분들 국힘당의 의석수는 4석입니다. 46석은 더블당이 가지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사전투표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채로 가면 국힘이 대패하고 개헌저지선은 무너뜨려질 것이고 그냥 그걸로 그냥 1당 체제가 그냥 시작이 되는 겁니다. 더블당 중심의 1당 체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딱 털이 정해진 겁니다. 다음번에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경기도 사례를 내일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실방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